배추 계란 물 계란 계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티맨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멕시카노에서 풀닭치킨을 준비했습니다. 같이 먹을려고 체대치즈 마요네즈 불닭마요 부 맛있게 오늘 콜라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매운거 먹으면 땀이 푹 날수도 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춧가루 마카롱 고춧가루 다 맛있게 닦아야겠다 다 맛있게 닦아야겠다 간식 밥 밥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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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맵다 고춧가루 근데 najbardziejucher maker float 왜 쫙쫙쫙쫙쫙쫙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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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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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맵고 너무 더워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남는거는 가족들이랑 나눠서 먹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하루 고기 고기를들 고기